여기다가 시켰다는 것도 안쳐본다. 위험한 물건입니다. 조금 오는 거 하시면 모르겠지만. 양육을 잘 막ätter. 너무 이상한데. 절대로 물건 드시니? 네. 유! 자, 고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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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고 해. 고객님. 잘 컸시오. 빨리 하세요. 오, 야. 다르다, 멋있다. 고객님. 아시다시피 이리 가. 힘이 세구려. 힘이 아주 넘치는구만. 중곱밥이여. 중곱밥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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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할게요. 세게 때리면 내가 아파하면서. 중곱밥 잡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. 이거. 괜찮다, 이거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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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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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심취욤. 그다음에 한쪽 기수. 심취욤. 어, 아, 아. 어, 아. 깍, 오케이. 진짜 아픈 것 같다. 왜 이렇게 잘 못했나요? 이걸로 할게요. 잘 못했나요. 그걸 잘 못했나 봐. 잘 못했나 봐. 잘 못했나 봐. 실명증이나 걱정했으면 안 되세요. 잘 못했나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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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 좀만 보세요. 짜리로만 좀 볼게요. 잘 못했나? 잘 못했나? 잘 못했나. 엔드씨 엔드 칠 불러. 루마 Ар라 devices 씨. 내가 누구에게 죄를 물에 불렀다라는 것이다. 무고한 이에게 화가 가지 않도록 하세요. 화가 가지 않도록 뭐죠? 미디움 레어에서 미디움이었다. 지금 왜 이러지? 이제 곧 불렀겠어? 프라이핑이 너무 좋아서 너무 따뜻해요 지금. 사건의 중심인 제가 지금 지금 파이핑했습니다. 저는 자살하려 했습니다. 그러니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는 적은 없어야 할 것이다. 고쳤다. 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